네 안녕하세요. 영화 인질의 연출을 맡은 필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일 늦은 시간에 오늘 또 축구도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저희 인질을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인질이 지금 관객 12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 인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질은 이 훌륭한 배우님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오늘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셨던 이 황정민 선배님 오늘 지방 촬영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아쉬워하고 계시고 와 함께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찍은 영화입니다. 네 즐겁게 관람해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려서 저희 인질이 200만 300만 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인질을 한 200번 30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이 아직도 막 가슴이 떨리고 전율이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김재범 배우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아시겠지만 저는 인재범 대회장 김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이 스크린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평생 쓰고 다녀야겠어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나죠. 귀한 시간 내서 공연이 아니죠.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축구를 포기하시고 저희 인재를 선택해주신 여러분께 어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꿈속에 오늘 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겁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용태의 역을 맡은 정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옆에서 제풍이 형님께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좀 부담되는 자리네요. 네 저희 인질은 뜨거운 여름에 촬영을 해서요. 네 뜨거운 여름에 개봉을 하는 그런 뜨거운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그 뜨거움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쟁돼 보시고 입소문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질에서 고영록 역할 맡은 이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N차 관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화 즐겁게 보시고 집에 조심히 무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또 너무 재미있으셨다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질에서 반수연 역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보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많이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